쿵쾅 쿵쾅 육지 동물 중 가장 몸집이 크고 긴 코를 이용해서 먹이를 먹는 코끼리? 코끼리 아니고 사람? 사람? 인사드리겠습니다. 제 친구들인데요. 제 이름은 선동식이고요. 쟤는... 우리끼리 계속 심심했잖아. 좀 재밌어야지 이제. 계속 술만 마셨잖아. 안녕하세요. 장근이 거기서 뭐해? 나와야지. 인사드려야지. 예의 없이! 나와! 직장님만 덧받은 거 아니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두 분은 저 장근이 따라가... 두 분은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. 자, 여기 뭐 분위기 좋죠? 분위기 좋을 땐 뭐다? 술을 마셔가지고. 왕사님? 예의 없이! 뒤에 뒤에ểm 찍을 dop. 계산 hillsRk 오 blindly 거기서 뭐하냐 가만히 어? 가만히 계산 disc.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와 닮았어. 양상이야? 여기 가! 주인공이 대해안 거기서 뭐하냐 가만히. 넌? 아멘 놀래라 슬빈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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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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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먹을래. 오징어. 행운 생선 가게에서 수강이네. 우리 가게를...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? 어! 저기! 저기! 우와! 호텔에서부터 나 따라왔죠? 금화 호텔에 머물고 계세요? 부모님도 거기 계세요? 나 왜 따라왔어요? 왕자님. 다음 정류장에 내려서 돌아가요. 데려다 줄게요. 싫어!